동대문 진학상담센터가 29일까지 201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맞춘 1대1 정시 컨설팅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. 컨설팅 특별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담 전문 컨설턴트가 지역 내 대입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상담을 진행합니다.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로 방문하면 수능 성적표와 학생생활기록부를 토대로 1인당 1시간씩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센터는 수험생들이 본인의 수능 챕점포 분석을 통한 희망대학 지원 전략, 대입 전망 및 학교별 입시 전용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보므로서 가장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